8미터 45호 정도? 이 정도? 원래 제가 체력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체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원래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체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3. 기록 당길 때마다 기록도 늘고 새로운 자세도 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가 넘기면 기분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던진 기록에서 더 던져서 더 나은 기록 던지고 싶다는 욕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지금 제 기록이 지금 27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전국 주계 때 19리를 던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기록보다 자기가 열심히 즐겁게 더 한다면 그 신기록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40시 기록도 도전할 수 있는 자들 가지 않을까 I 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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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the child and I 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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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